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성적표 나왔고요. 안타깝게 이제 N수를 결심한 학생들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저는요. 일단 쉬세요. 고3들처럼 1월달 되면 시작하세요. 이런 말 안합니다. 멘탈이 그러면 N수해도 성공 못합니다. N수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달려야 합니다. 특정 과목 때문에 이제 물론 영어 때문에 N수한 학생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 과목이 망했다. 나 그래서 N수를 한다. 근데 공부를 미룬다고요? 아니요. 벌써 이미 목표된 점수가 안 나올 정도면 이 과목이 깨져 있다는 얘기인데 왜 고3이랑 똑같이 다시 시작을 합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주일 안에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계획을 먼저 한 다음에 공부하시길 바라요. 근데 저는 영어 선생이니까 개인적으로 영어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수를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 학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냉철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기가 깨져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90% 넘는 N생들이 기본기가 깨져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치사 해석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얼렁뚱땅 넘깁니다. 대충 이런 말이겠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뭐가 있냐면요. 선생님 제가 어휘이 되고요. 어휘는 계속 외우시면 돼요. 제가 해석은 좀 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해석이 됐는데 점수가 안 나왔을 리가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해석이라는 말 자체가요. 번역이 아니에요.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옮기는 시험이 아니라 줄거리를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문장, 문장에서 필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그를 따라가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보시면 나온단 말이에요. 해석을 딱 검색해보세요. 뜻이 뭐라 나오죠? 문장의 또는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거. 문장을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게 바로 해석이에요. 근데 해석이 됐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고요? 거짓말이잖아요.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틀린 거잖아요. 해석 능력이 뭐냐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끊어 읽고 묶어 있는 구문독회가 아닙니다. 끊어 읽고 묶어 있는 건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의 기본 인문형이에요. 끊어 읽고 묶어 있는 기본으로 시작해갖고요. 결국에 필자가 문장, 문장 내에서 의도하는 말을 따라가는 능력이 해석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전 해석은 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기본기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영어에 한정된 건 아닌데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똑같은데요. 저는 영어선생이니까 영어에 한정해서 N수를 결정했습니까? 그럼 고3들하고 똑같이 다시 이제 윈터 개강할 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빵꾸난 거를 12월 달에 공부 시작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제가 솔직히 아는 단어만 갖고 짜증기 했습니다. 해석 공부하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단어가 좀 부족한데요. 한 달 내내 단어만 외우세요. 하루에 정말로. 다 빼고 어휘한 외우입니다. 선생님 제가 끊어 읽기, 묶어 읽기는 되는데요. 문장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 막 넘어가면 한 줄이 길게 길게 나오면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길고 복잡한 문장, 필자가 의도하는 거 파악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 달 내내. 그리고 나서 윈터 때 고3들과 같은 공부를 하면 이제 뭐예요? 자기가 빵꾸난 거를 메꾸고 들어가는 건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이길 수밖에 없는 공부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3들이랑 똑같이 나도 1월 달에 아니면 제수정규반 개강하는 2월 중순에 시작해야지 마인드가 이러면 원하는 결과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N수 결심했어요. 달리시기 바래요.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예약을 해내고,IST, 이러면, 적는 한달 말입니다. , 성격,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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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감사합니다.